근데 다미언니는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나봐요. 여태 우리 오빠랑 붙어다니는 것 보면. 근데 그런 단순하고 저속한 단어로 내 상을 정해내리면 나 속상해. 난 정말 그냥 순수하게 오빤지 그 오빤지 헷갈렸을 뿐이야. 오빠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싶어. 기회를 줘? 응. 내가 다시는 헷갈리는 일 없게 나한테 더 더 확신 주고 잘해줄 기회.